어.. 저.. 한 세달동안 일하면 세달동안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네? 세달동안 열심히 일하면 집 사는데요? 자 깨니 없니 요새 자.. 어.. 비도 오겠다.. 어.. 일단.. 살짝만 보고요 4명 싫은데? 자 살 맞으시게 번개 어.. 아따 잘맞는다 자 오지 말고 어우.. 야.. 저거 정말.. 장난 아니다 벙지의 댐시가 장난 아니야 이미 끝났어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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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.. 어차피 어차피 사방으로 다쳐가지고 얜 다 죽었는데 벌써 얘네 벌써 다 죽었는데 네..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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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만 여기 죽이고 들어오는데 맞나? 아 그래서 600골드라는 거구나 일주일 급여라고 말하면서 600골드를 쭈니까 산정보업자 맞네요 죽이면서 들어오는데 맞네요 내 쉿도우미 여름 괜찮아 쟤 맞아도 내 적대 안되잖아 쟤는 충실한 말이기 때문에 맞아도 적대가 안되요 아유 착하다 일로와 쓰담쓰담 해줄게 쓰담쓰담 쓰담쓰담 어휴 야 지금 하면 안되겠다 나도 감전되겠다 자 블랙스미스인가? 아니네 이걸 읽었던거네 자 뭐 일단 들어가보자 예 그냥 번개 샤워하는거지 뭐 아 이렇게 좁은데서 애들이 이렇게 센 애들이 많이 나오냐 다행히 방패는 아니에요 어? 저 위에있는데? 근데 얜 약하네요 얜 약하네요 어? 얘 죽었는데? 쟤도 죽었는데? 아유 징글징글해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징글징글 가까이 가기도 싫을거야 막 촉수가 막 막 나오고 있는거봐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면 이 위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쟤도미어 죽으면 그게 쟤가 다 다시 나오나? 한번도 죽여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쟤 죽으면 아니다 나 한번 죽인거 같은데 확인을 안해봤다 어? 야 시작하자마자 거시기야? 그래? 그래? 손자님님 와서오세요 그러게요 척수만 씻었대 야 이거 오기 싫잖아 왜이렇게 계속 오냐? 바보같이 오오오오 오오 죽을 뻔했다 야 한방에 꼭 가라 오오케 얘가 갖고있나? 아 저장실 열쇠 저장실에 있겠죠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겠지 어 책도 많네 책도 많이 읽었나보네 산석주제 여기도 저장실 열쇠 있잖아 얘 안죽이고 그냥 어 저장실이면 밑에 아닌가? 밑.. 밑으로 이쪽으로 가는거 같애요? 일단 저장하구요 어 여기 맞네요 여서울잼 여서울잼 야 이 영음술 실험대가 아 이런거 뜯어서 가져가면 안되나? 하 그 오블리베한테 좋았던건 연금술 실험 그 기구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죠 여기서 근데 폭성 만들려면 예 저기 꼭 있어야돼 중간에 만들 수가 없죠 중간에 만들 수가 없죠 참 이것도 당기는게 있을 것 같은데 어? 버튼 누르면 되는건가? 굉장히 심플한데? 자 서울잼 저장하구요 저장하구요 유리 오! 에보니 장갑이 요거 뭐 지 맘대로인데? 도어머 토구에 철방어구에 철방어구에 에보니 장갑 아이 내가 이래서 싫어 샌드는 샌드는 뭔가 좀 볼려고 하면은 고기를 돌려야되는데 돌리면 마이크랑 입이랑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안들려 스스스 아아 목을 고정시켜 하고 있는 이 고통이요 고.. 어? 뭐야 고통이 오옆 이게 함정이 정말 대박이구나 여기 오오옆 오옆 이거 다 피했어요 네 애들은 없네요 함정만 했네 반지나 옷 좀 좋은거 나오면 참 좋겠는데 달인급은 언제 나오려나 한 레벨 50 되어야지 나오나 환영마법이 가장 올리기 쉬우니까 환영마법이라든 저게 힐 아 뭐야 회복마법이 수호자의 원인가 뭐 그거 얻기 전까진 수련하기가 정말 힘들죠 따로 수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 수호자의 원 그 뭐 원같은거 이렇게 그 마법 빼고 여긴 또 어디야 아까 거기구나 자 환영마법 80 이게 몇이지 90이구나 자 마지막 곳 아 저기는 정말 여기 장난 아닐거 같은데 일단 가보죠 여기 장난 아닐거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이쪽으로 가면 할매바위 쪽이고 할매바위 쪽 넘어서 죽은 높아의 바위가 있는건가 이쪽인데요 가까이 안간다 인마 나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야 말없어도 잘 올라간다 아 여기도 예 포스원이에요 일단 저장하구요 어 야 심장을 먹고 늑대인간 수치가 증가했다고? 뭔소리야 자 일단 예 불필요한 싸움은 최대한 줄이구요 일단 가보죠 크으 야 저 녹터널의 그림자망도 없었으면은 예 싸우면서 갈 때가 정말 많았을거야 예 안싸우면서 가도 되죠 그럼요 아잇 뭐 얘네들 뭐 그냥 까짓거 그냥 미닥시판에 그냥 후다다닥 후다다닥 하면은 그냥 다들 푸닥푸닥 해가지고 쓰러지는 애들 절대 무서워서 예 안싸우는게 아닙니다 뭔가 어 몰래 몰래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행이버 ES waiting oblig ưa WA появ 가 Naomi